자, 후크 4인분 내가 설정 안 했어, 잠깐만요 설정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껐다 켜야겠다 후크 4인분 짜리 한번 해볼게요 4인분 요즘에 연타석으로 계속 4인분 플레이 털리고 있는데 이게 만회가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포켓인데 잘 되겠지 아 다 해놨네, 키우 설정 다 해놨네 그냥 하면 되겠네 이거는 바로 시작이 안 되네 파켓 파켓 아 맞아요, 그 여자 나오잖아 세계판이겠지 다른 건 비슷한데 여자 나오잖아, 여자 아 이거 아닌데 아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삑사리, 나 이게 줌 짜증나는 게 삑사리가 너무 달라 일단 이거 4인분 크게 차이 없는데 4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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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해야겠다 혹시라도 또 죽으면 쪽팔리니까 오 오, 잠깐만 이거 3개 잠깐만 이거 1판 같은데? 내가 내 급인데 이거 1판 같아 에너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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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해 우리 저 케이크야 되거든요 1판 같은데 에너지 모양 다르죠 세계판은 무조건 에너지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왠지 여자 나올 것 같아 근데 4인분은 크게 차이 이 솔풀하고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근데 데빗이 보정이 들어가있네 여기 신기한게 있는데 지금 지금 보스가 데빗이 보정이 들어가있어요 훨씬 적게 따릅니다 오 오 잠깐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빈살 상태가 돼야 돼 데빗이 보정이 들어가있어요 이거 완전 막판 보스급이야 훨씬 적게 따릅니다 훨씬 적게 따릅니다 훨씬 적게 따릅니다 그냥 얘네들 얘네들 잔챙이 뭐 한 20마리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보스만 한 명 나오면 돼 이러면 할만해 잔챙이 많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 그 그 개그맨 김지호 닮은 녀석이 있거든요 머리 크고 개만 조심하면 돼 개만 적게 나오면 돼 요런 잔챙 끄넥이라는 뭐 한 30마리 나오는데 괜찮아요 이거 세계판 세계판 1판 같은데 에너지 모양이 달라 내가 얘기하는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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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석 이녀석 아 정말 즉시 세다 내가 봤을 때 여자 나온다 이거 여자 나와 안 봐도 비지오다 이거 1판이에요 1판 1판이에요 1판 맞아요 1판 맞아요 왻집 근데 데미지 보정이 들어가 있어 왻집이 좀 쎄요 얘는 왻집 너무 감지하셨나 모르겠는데 싸울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해 1판 3판 3판 4판 5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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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나가면서 때리네? 와, 저 데미지 들어가네? 아, 뭐야? 자꾸 이상한 데 맞냐? 아, 내 도시는 체대 더 이상 맞으면 곤란하다 이것도 해킹판이라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4인분 버전이에요, 4인분 4인분 버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, 솔풀할 때 보스 기준이 아니라 4명 풀로 했을 때 몹이 못파고 보스 체력이 나와요 아, 굳이 저한테 식사 메뉴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데미지 보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한 줄 넘게 따라야 되는데 그만큼 안 따르거든요 야, 염장 지르는 것 봐 와, 인성 와, 닉 그렇게 안 받는데 아, 쟤댔다 아, 쟤댔다 아, 쟤댔다 와, 빡시다 펭귄은 때리면 아무것도 안 줘요 펭귄은 안... 타격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1판이야, 1판 1판 4인풋이야 그냥 4인풋도 아니고 1부판 버전 4인풋이야 에너지 나오는 게 달라요 차는 건 똑같은데 양도 많거든요 얘네도 몹드 색가도 달라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색깔이 뭔가 이상한데 어 이거 쓰면 안되는데 안 치겠네 오케이 저 에너지인가? 에너지 아니네 우리 여기 에너지 나와야 되는데 1판 맞네 1판 버전 맞아요 에너지가 안나왔어 아 이거 가스나 여자 3명 어디오는데 이거 2명 그냥 3명 나오고싶어요 4임프 기준이니까 어 어 뭐야 아 진짜 짱나네 어 위험해 땡 살았다 아 아 어 에너지가 모양이 다르잖아 와 짜네 에너지 야 4임프리 아 못 캔다 못 캔다 내가 봤을 때 못 캔다 여자다 여자야 이거 이거 이게 1판이거지 1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끝났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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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판은 기준이 일반 와 이게 한 명이 죽는다고? 깼어 깼어 와, 뭐 저렇게 이상하게 맞아 와, 깼다 왜 이게, 왜 이게 1판으로 설정돼있지? 아, 짱나네 아, 이거 1판으로 왜 설정돼있어 아,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, 여러분들? 아, 왜 1판으로 설정돼있지 4인부터 서너 죽겠는데 1판으로 설정돼있어 와, 드럭은 게임, 진짜 생일팡으로 1판하고 나이도 차가고 꽤 있습니다,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, 진짜 못돼 먹었다 아, 진짜 뭐야 이 자식 봐라 아, 저 100원짜리 뭐 아, 몇 마리야 아, 저거다 아, 저거다 아, 이거 잡았네 아, 이거 잡았네 색깔도 이상하게 돼가지고 씨 와, 데뷔치 엄청 세네, 아까 와, 이건 에너지 주네 이건 에너지 주네 아, 이거 잡아먹지 아, interessant 아, 한번 해봐 아, 헐 아, 럭 아, 헐 아, 헐 아, 헐 오케이 여기까지 할만하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? 아이고 씨 스크츄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얘는 좀 좋은거 주지 씨 스크츠 왠일이 에너지 주고 아 뭐야 우와 정말 좀 따른다 히히힛힛힛 얘는 별로 그렇게 안 오죽니까 에이힛힛힛 에이힛힛힛 얘 지금 볼로 갔어야 돼, 원래는 에이힛힛힛힛힛 우와 이거 와파보스 매집인데 거의 끝났죠 아 왠지 여자 나올 것 같애 느낌이 소리바다님 오세요? 아 다행힛이 후쿠 나오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사방보스 이제 한번밖에 안 나오네 다행이네 왜 1판만 저걸 설정해놨으니까 이해가 안되네 여러분들 그렇지않나요? 그럼 할만해요 와, 뭐야? 어우씨 해킹판이요? 아 아우, 당연하죠. 처음 보겠 아우, 저자씨 진짜 오래 버티네 어차피 데미지 안 입었죠? 어차피 데미지 안 입었죠? 어, 아이씨! 아, 사거리 짧은 거 어어? 어, 왜 이렇게 세, 데미지 와, 에너지 나오면 바로 먹어야 된다 아우, 뭐 쟤한테 두 대나 맞잖아 아우, 족박지 드래기한테 아이씨 다행이야, 어우, 다행이야 방금 플레이 좋았어요, 맞죠? 근데 어떻게든 에너지만 먹고 보자는, 침산 아이씨피 근데 아까 사방보스 잘 잡았어, 근데 한 마리 두고 잡으면 그 정도면 잘 잡은 거야 뭘 더 봐야 돼 아, 이거 안 써도 되는데, 씨 쫄아가지고, 씨 요아 아, 짱나네 그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, 아, 녹색 녹색 김지어는 반드시 쳐다녀야 됩니다 보통 쟤가 쟤 때문에 꼬이거든요 보통 쟤가 쟤 때문에 꼬이거든요 보통 쟤가 쟤 때문에 꼬이거든요 오 아, 진짜 아 어! 와! 인간적 너무 조금 따른다 탈락났네 아! 진짜 씨 여기에서 갈게요 하아 그냥 잡... 몹이 많이 나오니까 힘드네 몹이 많이 나오니까 힘드네 몹 없으면 족밥이거든요 아 아까 그 큰 간대 맞으니 크네 방법이 없어 저건 여러분 이해했지만 이세요 많이 가고 싶어요 옥 모빈의 어? 얘가 왜 나와? 와! 진짜 이씨! 아! 저 녹색 진짜 이씨! 와! 너무 힘드네! 오! 에르 짜졌다! 아이씨! 아닌가? 아이씨! 오! 데이터 4피! 오! 깜짝이야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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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한 마리 더 나오고 싶은데? 이걸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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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악! 시원없네. dubl сиг권 건드려 ang 어? 얘 3번 나와? 2번밖에 안 나오는데 3번나오네요? 어떻게 된거지? 3번나오네요? 필판이네 필판이지 뭐야 이게 와 이런 짜내 원래 이거 아닌데? 원래 틴크업인데? 와 씨 필판 아 야 먹는거 장난치지마자 인간적으로 와 와 뭐야 우리 틴커벨 나와야되는데 와 우리 틴커벨 나와야되는데 에이 망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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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더러워 데뷔지 보정 들어가있어 와 정말 체급 체급 따르네 네 고드 재현슨이 뭐하세요 자 여러분 그 좋아요랑 고독하게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채팅창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파일함 뭐 kdisk etdisk 여러가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올겁니다 2disk 본디스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맘에를 받고 싶다 아 붕어님 저 맘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jdisk 봄파일 보시죠 저기 사이트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